오늘은 천수윤진의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소개해볼건데요 국내 최초 특허받은 녹용 줄기세포 배양액이 함유된 화장품이에요 녹용에서 찾은 무한한 재생에너지와 적성에 강인하고 고귀한 피부 생명력을 담은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화장품입니다 소개할 화장품 구성은요 세럼 에센스, 크림밤, 마스크팩, 스크럽폼, 천수유진 S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안티에이징 화장품 천수유진을 구매하시면 스크럽폼, 마스크팩 5개 들어있는 한 박스 그리고 맛있는 콜라겐, 천수유진 S 이렇게 지금 세 종류가 추가 증정이 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에요 3월 31일까지만 진행되니까 빠르게 상담하시고 신청하신 다음에 증정 혜택을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천수유진 세럼 에센스는 녹용 중간협 줄기세포 배양액이 15,000ppm 함유되어 있고요 스킨, 세럼 에센스를 결합한 고농축 세럼 에센스입니다 이렇게 스킨과 세럼과 에센스가 다 결합되는 고농축 에센스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스킨케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천수유진 크림밤은 녹용 중간협 줄기세포 배양액이 50,000ppm 함유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벨벳 제형의 고농축 영양 크림이에요 이제 보시면 제형이 질감이 어느 정도 꾸덕꾸덕한 느낌이라 이렇게 크림밤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수유진 스페셜 크림밤 마스크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크림밤의 3분의 1 용량이 들어있는 마스크팩이에요 피부에 영양감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흐르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트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천수유진 화장품은 지금 미피부미인 배우 윤세야씨가 광고모델을 꾸준히 하고 있는 화장품이에요 천수유진 화장품은 지금 미rias의 aide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